성경 1독 205일차 이사야 60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요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이를 얻고 영광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요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니라 허다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왔어 여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개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오 너바이오스의 순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용하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손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 세 패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요아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한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용하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너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죠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사온 것이오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꽃,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하의 성비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어의 시원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묻 왕의 젖을 빨고 나 영원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용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위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은 것이오 오직 요아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요아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므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르니 그들은 내가 심을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요아가 속히 이루리라 61장 주 요아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요아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요아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 나무 곧 요아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이라 그들은 올해 황폐했던 곳을 다시 사올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약들을 칠 것이오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치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요아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므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요아는 종이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이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이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요아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요아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으니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덕기함 같이 주여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 나게 하시니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입같이 예루살렘이 구원이 백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요아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그럼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요아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보림받은 차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 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요아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교론한 것처럼 될 것이미라 마치 청년이 청년과 교론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여느니라 너희 요아로 기억하시게 하는 차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요아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요아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을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요아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 송도 뜨려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따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요아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포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포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 억에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착용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송비라 하리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곡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무함으로 말냐마 무리를 밟았고 불함으로 말냐마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감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즈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으므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팔랐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하겠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신로 나의 백성이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됐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시었더니 백성이 옛적 모수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영광의 팔이 모수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요하 이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용하롭게 하셨나이다 하여 는이라 주여 하늘에서 구워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용하로 처수에서 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운 우리를 모으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요하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요하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애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워낙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찾았는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수를 요리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읽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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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